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태봉이가 자기 생부 정보를 빼돌린 것 같다고 아니 어떻게 애 혼자서 중국을 가냐 안 그래 안 그래요 그쵸? 그럼요 셰셰 둘이예? 바빠 워 니 얼쯔 민유쇠야 바빠 워 니 얼쯔 대봉아 대학은 어디있니? 왜 거기 안 돼? 대봉이 어디있어요? 하! 왜 거기 안 돼? 정말 매연아 저희оч wszędzie dah 이제 다후에 잘 생긴다 다후에 들어갔다 다후에다 아싸 대학 아빠도 나 좋아하는거죠? 같이가 아빠! 아빠잖아! 같이 사랑하잖아! 같이 사랑하잖아!